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칸고래입니다 울산칸고래 GTA5 간만에 뒤에 컨텐츠입니다 추러스 따줄대요 뭐냐 제목 진짜 추러스 따줄대요 따줄대요 영어 간단하게 정리좀 해주세요 박냄지 자 지금껏 즐겨온 데스런 아주 차별화된 작업입니다 자신의 밑에 추러스가 있어요 그걸 밟고 가야되는데 이 추러스는 랜덤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의 발밑이 비어있어서 떨어질수가 있으니까 매우 조심해야되요 아 뭐 추러스 데스런이야 이거? 네 추러스만 있는 데스런이에요 심지어 랜덤 데스런? 네 그럼 다른 요소는 없어? 네 추러스를 저희가 부시면서 가야되요 최루탄으로 와떠 와떠 펀네티 따줄대요 기다려 추러트 따라갈게요 아 이거구나 지금 초대하면 들어올수있어요 자 가볼까 나부터 갈게 아 이런식으로 아하 아하 발 밑을 조심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모르겠는데 어휴 이거 가다가 최루탄에 죽으면 어떡하죠 최루탄 먹어야 돼 최루탄 안 먹었어 오우와 아 넘어졌어 아아악 네에 모장아 벌써 죽었어? 없어졌어요 그놈의 기모띠는 진짜 기모띠 반팔띠 허리띠 야 체류탄을 죽겠는데 이거? 어? 체류탄을 죽겠어? 야 이거 신호탄을 배출해 그니까 노렸네 노렸어 상당히 아슬아슬 잠깐만 내 앞에 내 앞에 독수리가 죽었다 지금 체류탄이 죽었네 어어어 이거 체류탄이 죽어 체류탄이 죽어 이거 왜 안가 왜 안가 야 그 앞에 벽있는데 뭔소리야 여기서 점프 어어어어 뭐 이 자식아? 아니 아니에요 왜 앞으로 안가지지? 별개인가? 거기 통국의 벽이 있어요 어어 야 제약자라고 막가는거 봐라 안되 안되 나 체류탄 없어 앗! 체류탄 먹으러 돌아가야돼? 아아아아아아악 죽었다 아 나 끝까지 가고싶었는데 왜 죽어 아아 앞에 있었는데 한 명한테 체류탄 몰아주고 그 사람이 다 열라고 하죠 그래야겠다 이건 협동으로 가야겠네 협동으로 그래 뭐 어차피 같이 가는건데 가서 빨리 죽어요 형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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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한 대 때렸어? 좋아 너도 한 대 맞아 아아악 자아 아오 한 대 잠깐만 잠깐만 야 앞에다가 구멍 뚫어나면 다 떨어지잖아 떨어졌어 야 얘 시체 뒤에 있는데 왜 떨어졌어? 언제 나오는거야? 날치왕이 알아서 길 뚫고 계신다 굴도저다 어 저기 떴다 어 내꺼 우리는 어부지리 가자 아 잘하시네 이거 협동이네 저기요 저기요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 아 맞췄어요 아 맞췄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던지셨네 이거 허이야 오케이 나도 허이야 아 체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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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체류탄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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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새 던질건데 위험해 위험해 아 아 이거 던지는거를 왼쪽으로만 던지고 가는걸 오른쪽으로만 가져 뭔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그렇게 하자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빨리 빨리 아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무기 조준한 상태에서 밥먹으면은 체력이 빨리 차네 감사합니다 꿀팀 꿀팀 어 너네 몰랐구나 어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손잡아줄게요 뭐랑 안다 저 체류탄 챙겨올게요 핫 써머 밑에 잘 보고 괜찮아 이거 괜찮아 쭉쭉 가면 돼 6개 챙겨왔어요 금방 갈게요 어딜 이거? 이거 어 이걸 여기다 던지면 되지 않을까? 어 뭐야 이거 쇠로탄이 하하하하 계획대로다 어 대타됐다 어 사무장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 도망가야돼 도망가야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나 진짜 이상한 자세로 죽었어 형님 저희는 이거 안개 좀 거친 다음에 가죠 그래그래그래 아 날치형이네 나 아닌데 누가 이렇게 던졌어 형 잔살로 뜨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 죽은 시체봐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엉덩이 봐 엉덩이 봐 안보여요 엉덩이 안보여? 엉덩이가 왜 저러죠 엉덩이 메이커다 이거 어떻게 가지? 이거 어떻게 가지? 어 엉덩이 봐 다갔다 통과했다 죽는것도 나쁘지 않아 그럴까? 던져야돼 저 끝에는 뭐있는거지? 탱크있습니다 탱크로 로드룰로 하면 돼요 아 결국 결국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가는 그런 컨텐츠네 저 너머로 던져야돼요 엉덩이 어 위험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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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렴 아 탈었다 탈었다 아니 곧 죽을걸? 나 하나 남았어 형님 왜 안오세요? 어? 아니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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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죽는다 삐 확 간다 아니야 아니야 안 닿았어 안 닿았어 어? 어? 그냥 그냥 점프해 가는데? 나이치형 없애졌다 나이치형 죽었다 저 뒤에 어디갔어요? 뒤에 돌아보니까 없어 사람이 이번엔 좀 성공합시다 진지하게 성공합시다 뒤에서 구경하면서 가야지 어어어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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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갑니다 아 여기 있으면 알아서 죽겠지 뭐 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? 네 아니요 네 네 네 네 저기에 헬기있다 누가 좀 헬기 좀 빌려봐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좀 애매하다 체류탄 먹고 가야겠다 빨리 길을 뚫어주세요 야 도빅이 너 체류탄 있으면서 또 먹지마 돼지야 도빅이 많이 먹는걸로 뭐라하지 마라 안그래도 살쪄서 힘들건데 많이 뺐잖아요 뺀게 적어요? 몇 킬로를 뺐어? 몇 대 이번? 15킬로 15킬로? 와 씹어지네 어? 도빅이 떨어졌는데? 방금 누가 도빅이 킥을 나나보다 먼저 간다 예 저기들아 야 뭔놈이 앞에 체류탄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체류탄? 오케이 이렇게 가면 돼 도비가 안 보여요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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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아 저 형 빨리 가고 있어요 뭐야 쟤 그냥 가는데? 야 야 제약자 어떻게 체류탄 할 수 있지? 안되잖아 봐봐 야 야 야 야 체류탄 누가 이렇게 많이 깠어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화생방이야? 아 죄송합니다 어 뭐야 이거 어어 준비뻔했다 체류탄 체류탄 챙겨가야지 날치형 뒤에서 편하게 가실려고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 하나도 없는데 체류탄 아니 가장 여유있게 들고왔던 내가 죽었어 좋아 내가 1등이다 박내 하늘 날아야 박내 하늘 날고있어 헉쩨 헉 안재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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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헁 좋아 내가 1등이다 야 야 후라야 네네네 야 이번에는 우리 둘이 합심해갖고 성공해보자 좋습니다 좀 성공좀 해보자 아우와아이야 야 그거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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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안가져 연계가 있어 하나씩 결계가 있어 구르면되여 구르면되여 여기 뭐야? 왜 난 안 굴러지지? 체류탄으로 굴러야되요 난 체류탄이 없어 됐다 됐다 석유통을 뿌리면 아 제발 게임 끝났습니다 아 성공 좀 해보자 까깝실이여 아 딱 한파만 더 해보자 진짜 성공해보자 촉촉촉 이번에는 신호탄으로 하는 어 신호탄으로 하는 추러스 데스런 아 잠깐만 아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아 잠깐 밀지마요 아 기문디 쟤는 막 바로 차면서 가는데 어 잠깐만요 형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뭐야 누워있는데 아 뭐야 아 아 남신경실태가 아니었는데 아 밑에 있었어 뭐야 여기 어디야 아니 자 이렇게 해서 뭐지 애들 다 날라댕기는데 관전하면 그 사라지더라 아 야 개구리야 개구리 일단 이거 한번 뚫고 개굴 개굴 개굴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뭐야 살았어 뭐야 여기는 왜 군대군대 없어 어 거의 다왔다 거의 다왔다 어 안죽네 안녕 세상아 근데 저거 혼자 끝까지 가서 탱크로 다 죽일 수는 있나 저거 지나가 뭐야 안죽어 고무고무야 어 바로 앞이다 바로 앞이다 어 날치형 죽었어 탱크 바로 앞인데 못 탔어 나 왔는데 나 왔는데 아 날치형 일부러 죽었네 군대군대 없는건 뭐야 한 번씩 구멍있어요 구멍 구멍이 있다고 수로스 안쏘고 갔어요 저요 안쏘고 그냥 위에서 점프해서 갔어 오케이 이번엔 돼 이번엔 돼 어 뭐야 저요 어 모장아 어디갔지 분명 사모장 앞에 있었는데 자살하고싶다 자살했잖아 너네들 어 뭐야 왜이래 비보잉 아니야 왜 조심해 조심해 틈 많아 발빠져 발빠져 어 발빠진다 발빠진주의 그거 조심해야돼 앞에 안빠져 조심해야돼 항상 밑에 잘 봐야돼 항상 밑에 아냐아냐 그래도 밑에 봐야돼 아 뜨거 주님의 사랑이야 괜찮아 수령동지 수령동지 하하하하 쟤 진짜 그건거 같은데 간첩인거 같은데 하하하하 너 김수현이야 클라 요이템이 너무 넓어요 넓어 그럼 좁혀 좁혀 아니 이거 갈수있어 이거 갈수있어 이거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지 절대 죽지마 죽지말라 아 나 불 붙었어 절대 상대로 죽지마 죽짐 어 형 죄송한데 제가 빨리 가야 될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을 진 어 잠깐만요 아 아냐 아냐 살아있어 살아있어 살아있네 좀만더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어 박네마 이 작업 뭔데 자꾸 사람이 튕겨 트러스 때문에 이거 물리엔진이 자꾸 충돌 당해서 아 설마 나야야야 거의 다왔다 으아악 없어졌어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잠깐만 내 손가락 왜저래 총도 없는 총도 없는 손가락 왜저래 이상한데 아 나도 튕겼어 아 또 이겼어 나 또 이겼어 아 오케이 자 좋아요 구독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시구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준비 1 2 2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